이렇게 굉장히 높은 건 아닌데요. 쓰기 나름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고 또 리엔즈의 라칸이라면 개인적으로 칸나의 위치가 일단은 미드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적검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다 모랑이 완성되면 갑자기 또 세지는데 자 이거 페이커를 좀 띄워봤는데 전면 써나 이거죠? 범 있는데 석화영 신호! 야 이걸 스펠 하나 안 쓰고? 아 잘 빠졌네. 착하게 뺍니다. 또는 전령까지 하나 생명! 야 이거는 리엔즈의 플레이를 칭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걸리면! 정말 그 타이밍에 전쟁 무도! 슬성! 빠르게 이탈 아펠레오스 플레이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막 뿜어내는 그런 성격들이 많더라고요. 어 끌 딜이 좋은데! 호오오오!!! 리엔즈가 좀 자르다!!! 초시계 앨리스가 먼저 와요 그 verme선 라 뒤쪽으로 탈출! 오호ş 오 오케이 통에서는기나갑니다. 리엔즈 리엔즈의 위치는 체크가 됐고 용을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오고 있거든요 진짜 좀 과감한데요. 하나 생명? 네 한 번만 더 가나요? 치원 이거! 자! 오! 오! 자 그래도 대응하며 오! 잡아냈구요 대장했어! 대장했어! 커즈! 아 이러면 미드 1차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미드를 준거에요? 어! 그리고 물렸어요! 아! 완벽한 연계 컴비네이션 기가 막히네요! 내복하고 있다가 고치를 맞힌다거나 막 이런걸 좀 바라고 있어요 오! 오! 베이커 쪽! 자 일단 조화로 풀어냈습니다만 뒤쪽으로 탈출 가능할까요? 조금만 더 가면 미드가 와요! 그리고 테디가 어머 화루가! 아! 살아갔어요 일단 전멸을 포킹 뽑았는데 그러면 탑 2차라도 어떻게 밀 수 있나요? 이동합니다 하나 생명 일단 뭉쳐있기 때문에 자! 어! 그리고 많이 오네요 베인도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칸다로 가는 방향의 템표가 큐백 같이 왔거든요 이게 칸슈팬 무조건 못 넘어오니까 대기인 칸다 쪽! 칸담이요! 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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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일단 던지고 뒤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이건 전멸 쓸 수 밖에 없죠 1이 온건가요? 어! 덜 왔는데요? 덜 왔어요 덜 왔어요 덜 왔어요 덜 왔어요 덜 왔어요 그리고 데미장식으로 탈출 테라요? 자 그리고 텐트를 강펀치! 무덤 승리라마 아! 아! 갓나! 갓나! 이러면 끌어오고! 그리고 동갑하면 히라나스와! 기포가 오는데! 재밌는 게요 아까는 베인이 라인 밀고 있는데 이번엔 라이즈가 밀고 있어요 어? 탄나가 점멸이 없는데요 이거는 당하나요? 바로 왔죠! 아! 아! 이거에 못만 날아가죠! 날같이! 야! 두드려라! 멀릴 것이다! 이러면서 사이드쪽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큐베가 대기하고 있는데 어! 이거 한번 더 해보나요? 이거 일단 기록 비슷하다고 아주 멀리 있는데 탈출! 탈출이 되나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러면 이러면 쓸리는 구도하니까요! 민구도하였는데! 와! 야! 지원 큐베로 탈출은 되나요? 지원 그 의도를 아! 트리플킬! 이거 바론 나가겠네 설마 하나생명이 내주는 거밖에 어? 어? 이거는 따라갈 만한데요? 쫓아갔죠 리엔지가 물었습니다 이건 못먹어도 불해야되요? 오! 이거 달려야죠 여러분! 페이커톡을! 끌어듭니다! 이거 바론 템포를 좀 끊었죠? 네! 바로 왔습니다 빠져나가는 그 길목둥 일단 거래를 좀 잘 두고 있는데 리엔지가 과감하게 어!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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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쪽으로 이동! 어? 괜찮나요? 안 갔는데? 셋이 괜찮은 거야 근데 갑자기 템토리 탔다가 어 예! 리엔지가 시향적이 리엔지가 시행적이 시행적이 탈출할게요 계속하고 있어요 내각을 일단 파견했는데 쌍둥이 날아오거든요? 그리고 폭레인 아펠리오스가 좀 망하낼 수가 있나요? 아펠리오스가 어? 비슷한 비슷한 얘네 너무나온다 이거 한타각 봐봐 나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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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드가자 이거 미드가자 나 이거 끝났다 미드가자 얘네 오바요 이거 우리 이번에 집중해 어 가자 거의 끝날거야 거의 끝내야돼 가면 돼 가자 가자 타워치면 돼 나칸 이따 밀어낼꺼 타워치자 타워치자 나 궁막할게 타워치어줘 오케이 타워치어줘 타워치어줘 끝났어 타워치면 끝나 상대 라이즈온다 끝 끝 끝 끝 라이즈 마주x2 여기 왼쪽 잡았고 왼쪽 잡았고 끝 끝 끝 타워타워타워타워 싸움봐야돼 싸움봐 타워가 아니라 타워 타워타워타워타워타워타워 타워타워타워타워타워 타워타워타워타워타워 타워타워타워타워타워타워타워 오케이 GG 여기 싸움만 줘봐야되는데 타워가 아니라 어 라이즈 갈려서 싸움를 싸움 까밍까밍 근데 운영싸움이라고 표현을 드리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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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